자고! 용하야, 용하야 흰경씨야. 오우 야지 수고공아.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형 빨리 빨리. 형 빨리 빨리. 아 뭐야. 형 왜. 아 뭐야. 아 뭐야. 어. 아 뭐야. 나 한 번 잘못 뽑았다. 야. 야. 지구님 이게. 오늘의 승리는. 지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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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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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지구야 수고했어. 나 뭔데 나 뭔데 나 뭔데. 이거 못했다고. 선물 주겠지 뭐 이제. 선물 한 번 보죠 선물.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 기분이야. 좋겠다. 아 좋겠어. 좋은 영화를 만들고. 안녕하세요. 먼저 왔습니다. 유. 물을 똑바로 달란 말이에요. 특별 보너스가 있겠습니다. 골툰 팀이 다 계산해야 된대요. 잘했어. 왜 말을 못해 2만 원이라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냐. 여전히 몸무게 65키로는 돼야. 주집 갑니다. 안 하면 그거 빨리 와. 잘 한번 살고 싶어요. 슬럼프가 생기잖아요. 저도 살아야겠더라고요. 후회는 절대 없어요. 하하하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예뻐지는 쇼핑몰 소녀나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대한민국 화덕치킨 화루가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